장날을 맞은 횡성 전통시장에서 폭염 예방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횡성군청 직원을 비롯해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지역의 기관단체 관계자 40여 명은 장날을 맞아 시장을 찾은 주민과 관광객에게 부채, 자동차 햇빛 가리개 등을 나눠주며 폭염 예방 행동 요령과 풍수의 보험 제도 등을 홍보했습니다. 횡성군은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대응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폭염 악화 시 공공청사를 개방하는 등 폭염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